우리 씨름 종목 9화를 또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이 또 씨름 개막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개사까지 햇샷였다고 들었는데요. 아 노래 좋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우 너무 좋아요. 저번도 이 세상 텐션은 아니에요. 와 신난다. 잠시길. 잠시길. 화낼 수밖에 베리베리 주목해봐 원더나인 숨 막히는 에비식스 예능 씨앗 씨앗 액스 업헌드에요. 케머. 2019 아이때에 씨름판이 벌어진 전화장사 따로 있네. 어우 신난다. 야 저 복장을 하고 저 댄스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머리에 살벌하게 무겁거든요 저 가체가. 봐봐요 잡잖아요. 하드캐리 우주소녀 흥신흥왕 모모랜드 날 잡아봐 드림캐쳐 힘크러쉬 위키미키 척만은 씨름 삽바메고 인사 밭다리 안다리 배지기 잡채기 무릎치기 목은 당기기 두근두근 품이나 반전 내려 기달소 매달 저격 채빌블레 뭔가 달라 있지. 얼렁렁해요. 정화 정화. 2019 아육대에 씨름판이 벌어진 전화장사 따로 있네. 마지막까지. 다음은 인터뷰라 감사합니다.